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 강의부터 한번 원래 저번 시간에 봤었던 5문장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독해 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 그래서 Affect 제3강이죠. 거기서는 거꾸로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 먼저 시작할게요. 짠! 1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봐도 새롭네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it's a 이렇게 시작하는데 당연히 얘는 it is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it is a 하고 facile argument 라고 시작하고 뒤에 that 하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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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t 이 주어죠. is가 동사. 이거는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다행히. 그러면 it을 뭐 굳이 한국어로 했을 때 뭐 그것은 또는 뭐 그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s는 이다 나 있다. 보통 이런 건데 뒤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고 가운데는 엄청 비어있고 그것은 뭐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a facile argument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argument가 이제 논쟁 또는 주장 뭐 그런 말이라고 봤을 때 facile argument 라고 하면은 손쉬운 논쟁 이건 조금 어색한 것 같고 뭔가 간편한 주장 얘도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해보면은 안일한 주장이나 그쵸? 그 다음에 그거밖에 사실 안 떠올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손쉬운 논쟁 손쉬운 논쟁 이것도 약간은 말이 드는 것 같다. 일단 저는 제 스타일로 그냥 안일한 주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한국어로 제가 써놓은 데서는 어디 붙어있어야 될까요? 그쵸. 어순이 반대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이 주어 동사의 순서가 다를 뿐이지 동사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애가 먼저 나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안일한 주장이란 말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마침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빼고 어디를 아직 안 한 거냐면 얘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여기를 아직 안 건드린 겁니다. 여기 얘네 하고 앞에는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를 볼게요. 일단 that 하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라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봐야 될 거는 that 뒤에 또 다른 어떤 그 명사가 나오는가 아니면 바로 동사부터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동사부터 나온다면은 그 앞에 주어가 지금 없는 거죠. 그 주어가 뭐냐면 that 바로 앞에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걔네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일한 주장이다 하고 이 that이 한 번 더 얘를 나타내니까 그 안이란 주장은 이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hat 뒤에 나와 있는 말을 한번 볼게요. doesn't take into account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먼저 take into account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아예 사전에서 뜻을 하나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take into account 를 치고 그냥 나온 화면을 그대로 캡쳐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출처는 이제 여기 다 써 있고 각각 다른 출처인데 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2, 3, 4 번으로 나온 애들을 보면 전부 다 take 와 into 사이가 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 something 이라고 표현하든 it 이라고 표현하든 점점점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가 독해하고 있는 문장을 보면 take 하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여기 들어갈 말이 짧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t 뭐 이런 거 근데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take랑 into account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멀리 있게 됩니다. 그러면 take into account라는 이 표현 하나가 딱 안 보이고 원어민들조차 읽다가 아 그 말이었구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길면은 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account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애들 보시면요. 지금 이거 있죠. 얘가 원래 take랑 into 사이에 사전에 따르면 들어갔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딱 봐도 겁나 길죠. the complexity of the issue 뭐 뜻은 그 문제의 복잡성 이런 건데 어쨌든 저게 너무 기니까 저기다 넣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에서의 기본 원칙은 얘네는 길면 다 뒤로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내고 싶어요. 앞에는 짧게 뒤에는 길게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일단 결론을 다 밝혀놓고 뒤에다가 약간 부가적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식으로 글 전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문장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뒤로 가 있고 이런 거를 보고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순서로 있으면 그거를 정치라고 하고 뒤집어져 있으면 도치라고 하죠. 도치라는 게 별거 없어요. 원래 보통 쓰는 그 순서와 다르면 그걸 다 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갈 말로 잘 보세요. 일단 이거를 한 번 해석을 해봅시다. take into account가 뭐뭐를 고려하던데 doesn't take into account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영어로도 지금 이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이것의 순서는 다릅니다만 영어에서는 이 꾸미는 말이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한국어로는 아마 이 쯤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한 번 저 말을 넣어봅시다. 뭐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당연히 뭐라고 써야 돼요? 고려하지 않는. 이렇게 써야 형용사처럼 쓰는 거죠. 그래야 뭐뭐하는, 뭐뭐한 주장. 이런 식으로 뒤에는 주장이라는 말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만 들어가면 되죠?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이렇게. 그래서 the complexity는 복잡성 of, 뭐뭐의, the issue. 그러면 그 문제의 복잡성 정도면 제일 뭐랄까 정직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일단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한번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깔로 보시니까 바로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 주장이라는 명사를 안일한이라는 형용사가 한 번 꾸몄어요. 근데 안일한 주장이라는 말을 고려하지 않는이라는 그렇죠? 형용사처럼 약간 바꾼 말을 가지고 한 번 더 꾸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요. 그래서 지금 원래 형용사는 아니죠.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명사인데 형용사적으로, 그렇죠? 형용사처럼 형용사로 쓰려고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형용사적 이렇게 표현하면 찰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that 같은 거 있잖아요.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a facile argument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명사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대명사예요.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내용과 앞에 나오는 명사를 관계 지어줍니다. 문장 내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용법을 보아하니 형용사적으로 썼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that을 관계 대명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이렇게 제가 한 번만 써놓을게요. 이걸 이렇게 한 번 이해하시면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하시든 이거를 보고 누군가가 선생님이나 강사분들이 여러분 이거는 형용사절입니다. 이랬을 때 과거 같으면 형용사절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뭔가 절이 있는데 얘까지 합쳐서 얘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절인가 보다. 이런 직관이 좀 생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구나. 이런 직관도 좀 생기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2번을 보아하니 이렇게 나와 있군요. He has a facil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를 저번 시간에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 방식 차이 이렇게 해서 알아봤잖아요. 한국어는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부사를 많이 쓰게 되고 영어는 명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형용사를 많이 쓰게 된다. 지금도 보시면 이해한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라는 말을 명사로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사실 이렇게 되죠. 자 그는 가지고 있다. 하고 여기다가 a facile understanding 이란 말을 그대로 쓰면은 음 뭔가 그냥 가벼운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말을 이렇게 한다고 누가 잡아가진 않죠. 근데 이런 말은 들을 거예요. 뭐 너 어디 미국에 살던가서 너 교포야? 이러겠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뭐 이거를 얕은 이해를 이라고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뒤에 depth라는 깊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buzz를 통해서 그것과 대비되는 그런 언어 논리이기 때문에 어떤 깊이와 대비되는 것은 얕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얕은 이해라고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한국어에 적합하게 동사적으로 바꿔서 이해라는 말을 그럼 이해하다가 될 텐데 그러면은 얕은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얕게 이렇게. 얕게가 부사거든요. 영어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영어로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얕게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는 뭐뭐의 얕은 이해니까 이의 뒤에 나와 있는 얘가 여기에 목적어처럼 들어가면 되겠죠. the subject. 그러면 그 주제 정도? 그거는 저게 목적어니까 그 주제를 아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but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국어로도 이렇게 써야겠네. 그는 그 주제를 얕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한 번에 있는 방법은 그는 그 주제를 얕게 이해하고 있지만 또는 있으나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걸 보면요. 이게 이 but이 이제 한국어로는 여기 만에 해당하죠. 뭐뭐지만. 그 다음에 lacks dep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어휘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lack 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정도가 여러분이 가장 잘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보통 사전에는 직관적으로 한국어로는 이해하기 편한데 영어로 옮길 때 되게 헷갈리게끔 나와 있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억스포드 영안 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동사 2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 얘가 또 명사도 돼요. 명사 동사 동형 모양이 같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애거든요 얘가. 그래서 더더욱 헷갈리기도 하고 동사로 썼을 때 한국어로 뜻풀이해 놓은 걸 보시면 무엇무엇 이 없다. 무엇무엇 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저거는 사전 편찬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저렇게 외우면 적용을 못해요. 왜냐면 저렇게 되면은 마치 우리 생각에는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lag이 나오면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로 내가 이거를 써먹으려고 익힐 때는 차라리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lag 뒤에다가 뭘 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lag 뒤에 뭐가 나와 있죠. depth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얘는 뭐냐면 깊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영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로 보다 자연스럽게 그는 그 주제를 얕게 이해하고 있지만 깊이가 없다.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깊이가 없다라는 말을 영어로 떠올리려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럴 때 이 lag이라는 동사를 이런 식으로 잘 익혀두시고 이것이 한국어로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이걸 봤을 때 lag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공부라는 건 이렇게 좀 영리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뭐 얕게는 이해하고 있으나 깊이가 없다. 뭐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ut 뒤에는 사실 이제 희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앞에랑 같은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the problem 그 문제는 requires 요구한다. 그 문제는 하고 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써 있는데 more than a facile solu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more은 명사처럼 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require의 뭔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명사여야 되는데 즉 이 more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뭔가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한국어로 봐도 뭐뭐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뭐 이상의 것을 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렇게 이제 저 문장 내에서는 저 more이 명사처럼 쓰였다고 봐야 사실 앞에 있는 require의 목적어 일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뭐뭐뭐 이상의 것 이니까 이 앞쪽에 얘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more than 자체가 뭐뭐뭐 이상의 것 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a facile solution 이니까 뭔가 그냥 단순한 해결책?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한 논리가 맞는지 우리 AI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 GPT4 유료 회원입니다. 자 얘 한번 제가 넣고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거 이 한국어 번역 괜찮아? 정확해? 논리적이야? 이렇게 세 가지 다 물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확대 좀 하고요. 이렇게 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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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여러분 박수 해냈어. 제가 예전에 아마추어로 번역 같은 걸 해본 적은 있는데 전문 번역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검수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AI 테스트 통과 3번 완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She always has a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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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항상 땡땡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다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애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for 같은 거는요. 여기 왜 for이 들어가지 그러지 말고 그냥 excuse for 이라는 거를 하나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예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걔네가 excuse라는 말을 동사로 쓰면 뭔가 뭐라 그럴까 양해를 구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명사로 쓰면 그냥 뭔가 변명 또는 해명 이런 말이에요. 양해를 구하다 말고도 변명하다 해명하다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뭐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excuse라는 이 명사 즉 양해나 뭔가 변명이나 또는 뭐 해명 뒤에 뭐라고 나와있어 for 뒤에 not doing her work 그러면은 그녀의 일을 안 하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녀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녀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 뭐 해명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어에는 한국어로는 모모의 대한이라는 말이 가장 여기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for를 그냥 같이 하나로 세트로 익히지 않으면 당연히 또 영작할 때 뭐 쓰겠어요. 거의 99.9% about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게 영어의 전치사들은 한국어 관점에서 그렇게 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 70%까지는 논리와 언어 논리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지만 그 직관으로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명사와 특정 같이 다니는 전치사는 아예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은 excuse for 이라고 하나 아예 외우셔서 명사로 쓸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on, excuse for, 뭐뭐뭐 해놓고 이거를 뭐뭐에 대한 변명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훨씬 낫단 얘기예요. 저기서 전치사 고민을 하느니. 자 그러면 여기 나올 말은 거의 다 우리가 이제 했죠. 아래 박스 하면서. 그러면 그녀는 항상 여기다가 또 그녀의 일을 이렇게 쓰고 싶지만 이거는 영어식이고요. 보통 한국어에는 이 자신의 라는 이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어랑 영어랑 차이 중에 하나가 제귀대명사 같은 거 쓸 때 많이 드러나요. 또는 이제 대명사를 다시 한 번 쓸 때 이럴 때.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녀는 했으면 뒤에는 다시 한 번 뭐 her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그러면은 앞에 그녀든 나든 너든 그렇죠. 다 뒤에다 자신의 이라고 쓰면 다 말이 돼요. 예. 만능이죠. 거의.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고 무슨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좀 변명이 그럴싸하지 않다라는 맥락이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설픈 변명?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She always has a facile excuse for not doing her work.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설픈 변명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거를 굉장히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설프게 변명한다. 이런 식으로.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포인트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보세요. 그래야 상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The software has a facile interface.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는 하고 뭐뭐뭐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 바로 앞쪽에. 즉 여기서는 바로 뒤쪽이니까 이거. facile interface입니다. interface는 이 facile이란 말이 들어가서 말이 되려면 일단은 뭐 사용하기 쉬운, 간편한, 편리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간편한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가 뭐냐면 이 뒤에 얘 있죠. 이거.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자 that 뒤에 보니까 갑자기 동사가 툭 튀어나오면 얘가 앞에 거가 주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아마 얘가 다시 주어일 거예요. 즉 심지어 초보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navigate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 것 같죠. navigation 할 때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navigate는 원래는 항해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에서는 navigare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배를 몰고 가는 걸 뜻했는데 이제 GPS로 우리가 navigation 쓰는 걸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항해지도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걸로 쓰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navigate인데 그럼 can navigate. 그러면 저거를 조금 의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탐험할 수 있는, 탐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너무 추상적일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심지어 초보자들도 그냥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야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navigate가 뭔가 이렇게 써보다 라든가 사용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의 목적어가 뒤에 지금 따로 안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이 that 앞쪽에 있는 얘가 원래 navigate 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어로 보니까 알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저 that 같은 경우 있죠. 일단 이 뒤에 나오는 이거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안 변합니다. 즉, 형용사적 용법?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a facile interface가 주어였을 때가 있겠죠. 아까 우리 봤었던 것 중에 that 뒤에 바로 동사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that은 앞에 나오는 그 주어를 대신해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주격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beginners라는 주어가 navigate 할 수 있는 그 대상 즉 저 행위의 목적이 저 앞에 나오는 a facile interface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용어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이 용어가 안 와닿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지금 이거 책 교재 구매하신 사이트에 영어의 역사로 보는 영문법 있잖아요. 12,000원짜리 12,000원이면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토 두 잔도 못 먹습니다. 너무 싸. 그것만 다운받아서 읽어보셔도 이런 개념은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한국어를 띄워놓고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훈련이죠. 그쵸?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